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 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자 다 찾으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떠남으로 여왁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왁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왁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줄이라 다 같이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림을 위하여 한 집화를 네 아들에게 줄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삶의 귀한 은혜의 역사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관 역사하여 주시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안에 아버지 귀한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만 볼륨을 좀 켜주세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자 우리 어른들이 젊은 분들 젊은 사람들 보면은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런 거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고 조금 어떤 거는 그가 경험을 해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참아주는 거죠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래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나중에 잘하게 될 거야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몇 번이나 얘기해도 왜 안 될까 왜 이게 안 바뀔까 정말 답답하다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 사람 보면은 그런 부분이 보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좀 해보면 이렇게 먼저 믿음 생활을 앞서가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시면 믿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이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본인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보여요 본인은 몰라요 자기 수준을 우리 젊은 사람들 아까 그 얘기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이 보면 보인다 기분 나빴을 수도 있어요 보면 뭐가 보여요 나도 보인다 속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그런 거거든요 자기를 잘 몰라요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조금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그런데 저건 이렇게 고치면 좋은데 전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드리면 그걸 고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얘기할 수도 없는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도 보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김성훈 목사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말은 맨날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는 안 한다 자기는 안 하고 있다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야 하는 부분은 뭔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알려주시고 제가 순종토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똑같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사실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칠 부분은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에 비극적인 시작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만을 향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어긋났다는 거예요 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자기 아내들로 인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보 내가 부탁이 있어 왜 무슨 부탁인데 여보 나랑 같이 가서 내가 믿는 이 신에게 절 한번 해주면 내가 진짜 마음이 좋겠어 정말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래 그럼 같이 가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A라는 신에 가서도 B라는 신에게 가서도 C라는 신에게 가서도 이제 예배하고 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바란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바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향한 게 아니라 다른 것도 향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분산되기 시작했다 틀어지기 시작했다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그에게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참 속도 좁다 아니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나 하나님은 그냥 점잖게 아유 그럴 수 있지 뭐 너가 걔네들은 뭐 믿든 안 믿든 아무 뭐 너에게 영향도 안 줄 터이니 괜찮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그러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우리 편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얘기고 정말 기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인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회사 가면 회사 미쓰리 를 사랑해 미쓰리 사랑해 그래서 8시간은 미쓰리 사랑하고 돌아와서 16시간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잖아요 괜찮은 거 아니잖아요 남편 되시는 우리 분들께 여쭙니다 아내가 여러분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옆집 대머리 미스터 김 노란 셔츠 입은 그 사나이를 같이 사랑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막 질투가 나지 않으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어 그래? 대머리 노총각을 사랑하든 미스터 김을 사랑하든 나는 상관 안 해 그거는요 관대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너그러운 모습이 아니고요 사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유 하나님 속도 좁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남편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가늠이라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성경에서는요 다른 신, 다른 믿는 대상이 있는 것을 영적 음란이다 영적 가늠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몇 차라리에 걸쳐서 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너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음란이야 이거 영적인 음란이고 이거 가늠이야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잘됐다 나는 부처님 안 믿어 나는 석가 저기 공자 안 믿어 뭐 마음에도 안 믿으니까 나는 우상 숭배 안 해 하고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안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꼭 그렇게 어떠한 대상이 정해져 있는 그것에만 절하고 경배하는 것만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것 믿는 것 또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우상 숭배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생사 화복을 주고 안 하시는데 그럼 내 미래도 내 노후도 책임져 주시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노후를 책임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찜찜한 게 있어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불안해 그리고 뭐가 든든하냐면 연금 받는 그게 든든하고 통장 잔고가 든든하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든든해 이게 있으니까 내 노후는 괜찮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노후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내 연금 통장 잔고 내 집 부모님의 재산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노후에 대해서 뭐가 안심이 되느냐 그게 믿는 존재예요 목사님 저는 집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어떡하면 좋겠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어 물질로 세상에 보이는 어떠한 손에 잡히는 것들로 마음이 돌아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예 준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맛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실 것은 지혜롭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홍수가 날 것 같은데 대비해야죠 땜을 쌓아야 되죠 모래주머니를 얹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2순위 3순위로 하고 내가 먼저 챙기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있는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 좋다고 소문난 권사님이 예배드리는 자기 아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너 여기 뭐해? 지금 학원 가야지 너 학원 가야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아무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을 소문났거든요 물론 예배 시간은 아니에요 예배 전에 찬양 준비하고 있었어요 데리고 가셨어요 너 학원 빨리 가 너 어쩌자고 그래 너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고3이야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내 아이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 되십니다 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뭘 믿고 있어요? 좋은 학교에 가야 내 삶이 풀린다 편하다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진짜 믿는 거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노후가 불안하다 두렵다 걱정된다 내 자식을 바라볼 때 이게 불안하다 이게 걱정된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지금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그것에 힘이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아쉬움 뭔가 걱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부처님께 가서 절합니다 내가 마오메에게 가서 뭐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어떤 어떤 걱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고 거기서 내가 의지를 들여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믿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다른 것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솔로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정케 되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을 돌이켰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표현은 오히려 바르게 됐다는 거고 여기 보면 마음을 돌렸다 그래야 되죠 돌렸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틀어졌어 그 마음이 틀어졌어 그런데 사실 우리 솔로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솔로문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혜의 왕 이것도 생각나지만 솔로문에 뭐가 생각납니까? 일천번제 생각나잖아요 일천번제 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솔로문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가 왕이 될 때 얼마나 간절했냐면 일천번제를 드릴 정도로 솔로문은 간절했어요 왜냐 자기가 왕이 될 때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 아도니아 그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어 유압 장군 총사령관이었죠 그리고 어떤 제사장도 그 사람을 추종하고 있었어 쉽게 말하면 자신의 적들이 있었어 안정되지 않은 가운데 솔로문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 솔로문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저는 귀가 둔합니다 듣는 귀를 주세요 듣는 귀를 주세요 그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든요 듣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문아 내가 너의 기도 들었고 내가 너에게 그거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말씀을 주셨어요 그 솔로문이 이렇게 탁월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탁월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의 정치적 적들이 다 제거되니까 자기를 가로막는 것이 없고 주변 국가 중에 솔로문을 넘볼 만한 국가가 전혀 없는 강대국이 되니까 솔로문이 마음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참 우리에게 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밤새 기도합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눈물 나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딱 터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립니다 그런데 살만합니다 편해집니다 조금 안전해졌다고 느껴질 때 마음이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기 시작합니다 사방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네 그렇게 마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하나님만을 향하던 내 마음에 지금 뭔 문제가 생겼다 느껴지신다면 오늘 솔로문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지혜의 왕인데 솔로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솔로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고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솔로문 위에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거든요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이미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셔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길, 잘못된 길, 어긋나는 길 가더라도 하나님 워낙 높으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 조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지 마 한 번, 두 번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습 내 모습이네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뺏간절했었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니 내 수입이 좀 안정적이 되니 내가 걱정하는 일에서 벗어나니 내가 기도를 잃었네 예배를 잃었네 간절함을 잃었네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여겨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솔로몬은 들었거든요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또 기도하다가 얘야 너는 이제 기도해야 된다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고쳐야 돼 너 이제 돌이켜 여러분 그런 말씀을 그런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돌이키질 않았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잘 표시를 해두시고 앞으로 넘어가셔서 사무엘상 2장 27절 27절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가 들어야 되는데 엘리가 듣지 못하니 누군가가 와서 대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하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 힘들 때 너 나 찾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했잖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줬잖아 내가 너의 기도에 역사했잖아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래서 28절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재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애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엘리 대 제사장 집에 대한 가문에 대한 얘기예요 니네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니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줬잖니 얘야 내가 너에게 그런 복을 줬잖니 내가 그 문제 해결되게 했잖니 너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건져냈잖니 너 굶주리고 있을 때 내가 먹였잖니 너가 그거 필요할 때 내가 줬잖아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 왜 더 사랑하는 게 있어 너 왜 더 의지하는 게 있어 너 왜 더 믿는 게 있어 너 왜 더 바라는 게 있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엘리에게 있어서 아들들이에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우상 갖고 있는 문제 우리 부모님들 많아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예요 모든 좋은 것들은 자식에게 먼저 가요 그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부모로서 이거 당연한 거지요 이거 하나님도 다 용롭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해 여겨서 나에게 바칠 것을 왜 그 아들들에게 먼저 주느냐 하나님이 이 책망을 하시면서 그래서 30절 나 여하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앞으로 너희가 내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나 여하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이제 끝이야 이제는 못해 돌이킬 거야 여러분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인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하나님이 계속 너 쓸 거야 계속 쓸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는 결코 안 쓸 거야 결코 안 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가 잘못한 겁니까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들으니까 지금 누군가가 와서 사실 대제사장이 자기가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누군가가 와서 얘기해 주는데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사실은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30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시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근데 사실 하나님을 내가 너무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우습게 예배도 우습게 맡은 직분도 우습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경멸하신다지 않습니까 31절 보라 내가 네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능력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노인이 없게 되겠다 어? 그럼 다 젊어서 좋겠네가 아니라 장수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비참한 얘기입니까? 자기 자식들이 다 일찍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제사장 가문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더 사랑해? 자식을 더 사랑해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너 쓸게 그러셨는데 이제는 절대 안 쓸 거야 그리고 너 자식 그렇게 좋아해? 너 자식 능력 없어 그리고 일찍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위하고 다른 것을 품고 다른 것을 음란히 섬기는 것은 적당히 유야무야 넘어가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반드시 해결하고 끊어버리셔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더 바라는 것 믿는 것 있다면 저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는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있다면 그거는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뭐 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우고 세우시고 이 귀한 일들을 맡겨 가실 때 여러분들이 다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주인공들 되시길 추건합니다 다 복을 받는데 너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다 복을 받는데 나만 못 받아 다른 뭔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 없기를 추건합니다 그래서 32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33절 하반절에 너의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 너 두 아들 홈리 비나스 한 날에 죽을 것인데 그렇게 죽는 것이 내가 이거 말한 거에 증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열 왕기상 11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너 왜 안 듣니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야 11절 하반절에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화에게 줄이라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안 고쳐? 그럼 내가 너 그거 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야 너 찬양 인도자 너 겸손해야 돼 계속 교만해?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야 너 그 직분 너 겸손하게 잘 감당해야 돼 너 안 해? 다른 사람에게 넘길 거야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 촛대를 옮길 거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쓰시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돌이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게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예배 지켜야 돼 근데 그 시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로 잘 나가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안 됐다가 잘 되게 됐어요 잘 되게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교만해져서 망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요번에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네요 작년 수련에 참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고 해서 좋은 날씨 너무 좋은 날씨 좋은 날씨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일정 만난 거 그리고 귀한 은혜 시간 다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한 간증을 또 요번에도 들어와가지고 저 목사님께 들어서 참 은혜로운데 그 제주도에 오는 사람은 두 종류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많이 있어서 내가 좀 여유롭게 쉼을 얻으려고 하는 종류와 모든 것을 잃어서 내가 이 사람 만나기가 불편하여 도망 나오듯이 오는 사람 근데 그 도망 나오듯이 온 사람이 있어요 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월에 천만 원을 헌금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월에 천만 원을 헌금하는 사업가가 되었는데 참 그분의 간증이 너무 귀해요 자기가 이 마음이 변할까봐 달라질까봐 내가 진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따르겠다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교인 등록도 안 한 거야 그분이요 정말 내가 이제는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이제 이 교회에 뼈를 묻고 그분의 꿈이 그거더라고요 나중에 다 은퇴하시고 그러면 목사님 모시고 여행 다니겠습니다 그게 꿈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지금도 뭔 일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주사님 이거 이루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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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러면 즉각 순종 그분은요 즉각 순종이 아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아니에요 즉각 순종 그리고 목사님은 마음이 좀 여리셔서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만 하세요 그러면 두 개 세 개를 하는 그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이 마음 변하면 끝이니까 이 마음 변하면 끝이니까 이 마음이 돌아가는 순간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 솔로몬 그 왕국이 뺏겨가지고 신한테 간다잖아요 신한테 좋은 거 일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집 믿고 있는 사람 있죠? 집 나중에 자식이 아버지 사업자금 필요해요 어머니 사업자금 필요해요 보증서 주고 집 날아간 사람 굉장히 많아요 두 채 세 채 일순간에 수십억 날아가고 집이 여러분을 보장해줘요? 돈이 여러분을 보장해줘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힘드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있던 거 잃어버리고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14절 11장 14절 열 왕기상 11장 14절 여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는 거야 그전에는요 솔로몬 다 미치였어요 어디 머리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한번 비벼볼까? 한번 붙어볼까? 하는 사람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하닷이 나왔어요 또 23절에 보면 르손이 일어났어요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문제들이 문제들이 뽕뽕 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마음이 돌아가서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펴보게 되었을 때 있던 좋은 거 다 잃어버리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내 삶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사기꾼에게 걸려 넘어지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한순간에 다 망해요 사기꾼을 막을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스팸이 왔는데 아빠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웹 번호로 문자 드리니 여기로 뭐 해주세요 하영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하영이는 요 앞에 있는데 하영이 있는데 문자를 야 하영아 나 아빠한테 문자 보냈어? 이 스팸인 거야 근데 만일에 없었으면 어? 보내겠더라고요 많이 들었잖아요 그거에 많이 들었잖아요 누르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무언가를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추건합니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여전히 그걸 돌이키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속 지금 메시지를 주셨을 거예요 너 돌이켜야 돼 너 자식 의지하지 마 너 돈 의지하지 마 너 그러지 마 너 나만 바라봐 이 자리로 달려나와 근데 여러분 그거 돌이키지 않지 않습니까? 엘리처럼 솔로몬처럼 그 어느 한계 시점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좋은 거 다 빼앗기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두신 것은 무섭지 나 어때? 됐다 무섭지 똑바로 잘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자 12절부터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러나 너 지금까지 잘못했어? 너 이제 큰일 났어 오늘 김성훈 목사 말 들었지? 너 이제 끝난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러나 13절 넘어가면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가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 가운데도 극률하심을 갖고 계세요 이 부모님들은 잘 알아요 혼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혼내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이 청년들 맞아 봤습니까? 웃는 사람이 있네 엄마가 막 회초리 때리고요 안티프라민 발라줘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뭐 아주 그냥 화만 내시고 막 너 망해 너 이제 끝났어 너 오늘 말씀 들었지? 너 이제 다 망했어 그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지금 돌이키지 않겠니? 내가 너 다시 세워줄게 그냥 그걸로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다시 세워줄게 우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 가운데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